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냥 선거 사기 실행들이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참정권을 빼앗긴 상태에 수십 년 수백 년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다 마치고 페이스북을 한번 둘러보니까 국힘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조리 있게 국정현안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잘 정리해가 발표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대구 강력시의 홍준표 시장입니다. 그래서 공병호 tv에서는 심심치 않게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런 것은 홍준표 시장에 대한 선호불호가 아니고 정치인 가운데 비교적 귀담아 들을만한 그런 정치적 논평이나 시사 논평을 짧은 걸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소개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무의음이 따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호평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악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홍준표 대구 강력시 시장이 갖고 있는 견해 입장 태도가 그냥 국힘당의 평균치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평균치의 특징은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선거부정에 다 눈을 감는 겁니다. 이미 일어나버린 거대한 그런 사악한 선거부정은 모두 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것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런 간주해버리니까 나오는 견해나 대안들이 다 여러분들 그냥 엉망진창인 겁니다. 홍준표 비교적 자기 소신이 뚜렷한 홍준표 시장마저도 철도철미하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 존재하지 않는 사건 일부 극단적인 인물들의 상상 속의 사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문과 출신이지만 수많은 자료를 제공해도 그 사람들은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 결과가 자기들이 잘못되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 결과가 바로 뭔가 아니까 저와 같은 국민과 오늘 여러분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팔아 넘기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주도하는 좌파 장기 집권 좌파 연구 집권 체제 하에서 국민과 국가를 국힘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그쪽에 살아라 이렇게 하고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에 지금 소개하는 주장대로 대다수 이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선 절대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선 절대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다. 4.15 총선 절대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난 사건을 인정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이 조금 전에 올린 겁니다. 작년 1. 1997년 12월 이해창 후보를 앞시하고 우리는 대선 기간 내에 dj 비자금 사건만 물고 늘어졌는데 선거 결과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물론 우리 내부 분들과 imf 하동 병력 비례 의혹도 있었지만 우리는 dj와 달리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오로지 검찰만 바라보고 dj 비자금 대선을 한 것이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김종필 손을 들어줬으니까 dj가 된 거죠. 장면 2. 장면 2. 지금 미국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트럼프 비례에만 집착해 수차례 기소까지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력한 차기 후보는 트럼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장면 3.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비례에만 집착해 수사하고 수차례 기소까지 했으나 그런 민주당이 이번 강서 보순에서는 참패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이재명 후보의 0.7%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세 장면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앞으로 우리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되돌아 봐야 될 때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보다 훨씬 더 솔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전투표 제도 계획하면 민심이 반영된 선거 결과가 나오고 국힘당이 설령 패배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패배할 거다. 이번 강서 보순에서 어떻게 참패했냐 표를 도독질했잖아 표를 어마어마하게 도독질했잖아. 이걸 천하이름 홍준표 시장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으로 깔아뭉겨 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통계를 제시해도 못 보인 겁니다. 아니 그거 아닌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도 홍준표 씨가 사법고시도 오려고 고대법대를 나왔으니까 똑똑할 건데 모른다 이야기해요.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왜 여러분들 강서 보순에서 참패했냐. 부정선거 때문에 참패를 했잖아. 지난 대선에서도 그런 이재명에게 0.7%밖에 이기지 못했다. 대선을 240만 표를 조작했어도 간신히 여러분들 윤석열이 이긴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데이터를 이야기하더라도 다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속성이 엄청 강하고 너무나 거짓되고 너무나 위선적인 조선인들인 겁니다. 과학은 뭐죠? 그냥 발닦게 정도인 겁니다. 대학 교육을 나온 사람이 이게 이름 뭡니까? 이게 평균값입니다. 양쪽의 이름 종모양의 정구분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에 관내 사전투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선거 사기 세력들이 관내 사전투표를 얼마를 조작했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8%를 조작한 겁니다.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마이너스 9%만큼 훔쳐가지고 이재명의 플러스 9%만큼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 양쪽의 종모양을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어떻습니까? 0값을 중심으로 중첩이 돼야 되는 봉오리가 하나 구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홍준표 씨가 모르겠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국의 관내 사전투표 100의 당일투표 차이값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옵니까? 전국에 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쪽이 다 좌우 대체한 게 않습니까? 윤석열과 심상정에게 함께 도덕질을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다 대해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해준 총표수가 얼마입니까? 240만 표 조작한 겁니다. 240만 표. 이게 그럼 이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전국에서 약 264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서울만 하더라도 102만 표 차이를 냈다. 전산조작을 위해 동원된 사전투표 조작 규모는 전국적으로 240만 표다. 서울에서만 사전투표 조작을 71만 표했다. 두 휴보관 객자가 24만 7077표. 득표율 기준 0.73%라는 순간이 발표가 어만한 터무니없는 조작된 숫자인지를 이 책에서 낱낱이 밝히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까부수고 0.73%를 받아들이니까 모든 문제가 다 뒤틀리는 겁니다. 한국민들은 다 죽어야 또 살 것 같아요. 이 거짓과 이 위선과 이 사유와 이 조작이 지도청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냥 유전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작과 사기와 거짓말과 위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2년 3구 대통령 서울특별시 조작을 좀 많이 했죠. 그렇게 뚱뚱하죠. 선거구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차이값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격차를 낸 겁니다. 14%까지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14% 차이가 날 정도로 조작을 만든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수없이 방송을 통해서 내보냈어도 홍준표 씨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0.73%로 간신히 우리가 이겼지 않냐. 지난 대선에 또 이재명에게 0.7%밖에 이기지 못했다. 에라이 정말 참 이런 조작들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이 그냥 일상이 됐는지 서양 선교사들이 이런 남긴 기록들을 보면 조선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답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관이 끊없이 민을 수탈하니까 관청에 가게 여러분들 참말하게 되면 더 터지고 더 빼앗길 거 아닙니까. 그게 거짓말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으니까. 북한의 이런 전체주의 체제에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를 서울특별시에서 조작을 했고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해도 홍준표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강서 보수에는 참패했다. 왜 참패했냐. 도덕질을 했으니까. 당일 투표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숫자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앞으로 우리 총선이 이게 뭐 해야 되냐. 홍준표 시장 정도가 이 정도니까 참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조작주모가 엄청나게 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조작방법을 사용했고 세 번째는 이번에 사용했던 것처럼 사전투표율을 높게 잡아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조작해가지고 거기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사용해서 다음에 더블당 총선 압승을 만들어낼 것 같다. 그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뭡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철두철미하게 침묵이나 어문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선거 사기 앞으로 계속해라.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그것을 여러분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를 선거 사기 세력들의 연구직권 장기직권 체제하에 집어던진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제 이야기의 이름 요지 가운데 감정적인 표현을 빼고 논리적으로 모순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방송을 굉장히 차분하게 그냥 냉정하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팔아먹은 겁니다.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거래가 있었겠죠. 그냥 국가와 국민들이 좌파 연구직권 체제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서 보궐선거를 그렇게 이러면서 제가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겁니다. 국가와 국민이 그냥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선출직 공직자를 그냥 특정 정당과 선관위가 만들어낸 체제하에 그냥 굴러 넘어가도록 국민의힘이나 홍준표 여름 시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다 방임해버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하는 메시지를 제가 찬찬히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 사기 세력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선거 사기 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당할 고초나 이런 부분은 그분의 선택 문제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지고 있는 책무라든지 그런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집중기로 권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노예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노예가 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방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이 이런 당할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그분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